뭐에요? 너 가누고 있었어 지금? 대책과식입니다 지금 중간에 한 날라간거에요 지금? 아 그거 죽겄다 이거 칸줄 알았는데? 저거 그니까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까먹었다 조금 늦었죠? 응 지금 대학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요번에 하고나서 어떤게 유실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똑같이 했는데 아마 제가 깜빡하고 뭔가 딴걸 했을수도 있구요 자 사람들이 친절하시죠? 쩔도 해주시고 물론 저도 노력하는건데 있지만 잡고 원거리 잡고 중추댕이가 위험하니까요 자 초반에 저글링 좀 뽑아서 이거 포기해야죠 어 뭐야? 왜이렇게 아파? 잡고 때리고 부시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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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잘 뽀깁니다. 공간의 욕비 때문에. 자, 자, 뿡. 여보, 오빠 컨트롤 하는 거 아닌가? 뽑고요. 일단은 이걸 맞게끔 하고, 전 라바사로스 뽑고요. 이걸 대기하고. 지금 결국 시청자분들이 왔다고 하시네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꼬여서. 자, 공업하고. 정신당한 거 아닙니까? 나이스. 정수. 여드라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데미지가 꽤 세네요. 이 중장값 때문에 바로 세지죠. 22 데미지. 짠. 동. 이동속도 좀 해야죠. 우우. 노바 적었네. 자, 이거 지워주면 또 이제 쿨타임. 확인해야죠. 이동속도 및 동격속도. 로고싱. 로고싱. 아직 가슴 모자렸네요.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유관용술. 여기다가. 일권평 씹시오. 대학과에서 사실 좀. 이것도 이제 준비됐죠. 이제 다 두론까지. 써주고. 원시미탈 해야겠네요. 근데 도대체 뭐가 수억원주인지 모르겠어요. 다 뽑아 봐야지.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 몰라. 뮤탈이 아마 수억원주일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뽑아 봐야죠. 뭐 여러가지. 이것도 강화. 좋다고요. 자. 여기 한번 봐서. 스킬 쓰고 와야죠. 아까우니까. 자. 자. 잡고요. 왜 이렇게 아파. 아웃. 오. 녹아버렸네. 누구냐. 으흠. 넙 짜. 콜. отцы nerf. 자. 왜 이렇게 아파. 일단은 일로가서 먹어주고 자 레벨업 해주고요 자 빨리 가야죠 공주는 없길 바라면서 갔는데 공주 있네요 어우 뭐야 먹다 죽었어 우리 병력이 표절을 시작했습니다 됐고 방어드로 냈을 때가 왔습니다 자 롱거리도 있는데 롱트럼를 안 보고 싶어 있네 롱털이 들어가죠 벌써 가자 자 몸부러 공부 되죠 이제 병력이 놓고 계속 치게 하고요 빠라라 먹고 원그를 응겨 대학가 원그를 공격하면 여기 세죠 공력하고 DB 추가되어있는 데다가 여러가지 있죠 이거 충분히 잡으려나 땅굴해서 먹자 일단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가 일단 지금 하나 둘 뭐가 수억운준인지 모르겠어요 다 뽑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마리 자 갑시다 1 1 1 2 2 3 1 3 2 3 2 3 4 4 5 5 5 5 4 5 5 5 5 5 5 5 5 6 6 5 5 어떻게 나오는거지? 여기 있구나 원시 전투씨 박히군요 어쩐지 뭔지 모르겠더라 뭐야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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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봐봐 물을 봐봐 수호군 수호군도 퀴면 할거같아요 일단 바퀴는 필요없고 공중 위로 가는거죠 꽃게랑 공중 위로 자 저희가 한번 털어주게 자 원시 전투하고 바퀴들도 가스써서 바뀌고 공중 위로 어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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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갈댐트로 살짝 빼고요 먹고 고음 맛있긴 하겠죠? 혜옥도 받고 남은게 별로 없네 근데 자 이제는 쭉쭉 뽑아내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별로 없어요 제가 공중을 잡아만한게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단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히드라로 가자 히드라랑 저글링 라바사 라바사루스를 좀 뽑아야될거같아요 라바사루스가 효율이 나쁘진 않아요 원거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문방이 이제 원으로 간다는거죠 아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물집으로 자 뮤탈 번데기죠 갸꾸 아 안 돼 씨 아아 뮤탈이 죽어보이네 히드라일 때는 이럴 별로 안좋죠 저한테 미탈 데미지 너무 어마어마하죠 방압도 끝자락이라 좋습니다 자 저기 밀러가야죠 이제 저글링 쫙쫙쫙쫙쫙 뽑구요 저글링들은 다 이제 라바사루스로 자 여기 한번 쓰러졌죠 없구요 공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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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없죠 자 다시 라바사우로스 대부대로 저글링은 일단 효율이 안좋아요 업그레이드가 없습니다 네 저글링 업그레이드는 라바사우로스면 그냥 초반에도 초반에 근데 돌깰 때는 아마 라바사우로스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갈 수 있죠 한 번 아이고 없죠 아께 네 아니 바 gua 그릇 che r che r part 2 fil prim 2 led 5 에 업그레이드도 다 됐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딱히 없고 원시 바퀴 너무 비싸네요 이 수억은 주가 딜이 50이나 되긴 하는데 공격 속도 증가하니 문젠기 있긴 한데 아... 모든 척 지상력도 피해조네 이런 원시가 더 갚아있네요 아... 그리고 뮤탈 같은 경우도 부활이 60평에 한 번 있네요 60평은 대박인데? 그냥? 저거 맞 써도 되겠는데 그래서 뮤탈이 짱이라 하는 이유가 있구나 공중이 피해도 50% 증가하고 뮤탈이 받는 피해가 50%만큼 감소하고 그대로 그대로 다 있네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잖아 쉽게 맞겠죠? 저도 맞고 있는데 저 궁 3개 다 찾고 원시 벌레도 있죠 아까 오니까 하나 쏴주게요 바로 여기로 오네 잡고 자 스킬도 쏴주고 뺏어내려주고 자, 뮤탈으로 오자 이들아 오면은 바로 원시로 바꿔주고요 꽃게랑은 저거 몇 개 안 뽑았는데 계속 이득이네요 이번에는 공중이 많이 오기 때문에 뮤탈 위주로 가겠습니다 인구도 다 찾고요 자, 나 하나 죽어 어? 뭐야 이거 괜찮습니다 바로 가서 죽여줘 저기 가까이 있다 쏘겨라 일어나라 원시발리라 원시발리라 공격이 70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정형 러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뽁뽁뽁뽁뽁뽁 자, 모선 제가 볼게요. 인부도 하나도 안 좋았죠? 뉴탈도 지금 하나도 안 좋았고 진짜 좋네. 라바사로서는 뭐 지상에선 거의 최강자급은 아니지만 사거리가 길어요 일단 8이고 뉴탈은 사거리가 3이잖아요 수억운주도 사거리가 9고 방어도 5네요 이게 엄청 효율이 좋습니다 애들이 모두가 다 신기할 정도로 너그랑 좀 저렇게 쓸모가 없어지네요 히드라도 오늘 인구수가 좀 크게 큽니다 인구수가 커요 인구수가 비용은 그렇게 안 비싼데 인구수가 크네요 히드라 원래 1인데 안되잖아요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좀 마신감이 있죠 자, 미탈로 벗기고 저는 지금 대학하고 있어요 진짜 부족해요 이게 레벨 10인데 더 올라가면 더 그럴까 기대가 되네요 자, 2판하고 저는 아마 아침 먹고 올 것 같습니다 자, 2판하고 저는 아마 아침 먹고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노바분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업그레이드가 빠른 이유가 원시 군락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그래도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느낌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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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다가 원시 유탈이 이제 최강이네요 여기선 이동과 피가 있고 이동하면은 그럼 무슨 뭐 추정미사일 올 땐 그냥 이렇게 피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데미지가 감소돼서 죽겠는데 컨트롤이 좀 요하네. 아바사로서는 진짜 별로 필요없어 봅니다. 아무리 좋게 볼려 해도. 수호군주는 오히려 쓸만할 거 할 거에요. 지상한테. 자 데미지고 먹고. 그리고 탕지기가 오름이죠. 자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좋죠. 아무데나 소환할 수 있는 거대 원시벌레가 있고. 저희 집에 있는 건 그냥 원시벌레고. 이건 거대 원시벌레죠. 데미지도 좀 더 쎄죠. 75. 먹고 원그레인다. 제가 왼쪽하고. 여기 막을게요. 인저기하고. 아래. 막을게요. 아이구오 씨. 나왔보인다. 나와라. 벌레야. 미테리지. 이 손에 빠를게 죽네. 지루 저기다 오우 쉣 바로 됐습니다 금방 맞다 와 이게 문제죠 저게 진짜 공어폭격이나 무시할수록 바로 변덕이 되죠 버건대고 벌어서 뜨죠 근데 1군이라 진짜 짧네요 옛날에 아르타니스 그것처럼 진짜 짧아서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 사람 아 진짜 뭐해 임 저분은 같이 안하고 싶어요 쬐끄믹 아니 뭐 그렇게 못하신다는데 그냥 그냥 그래요 널 하기가 참아 자 좋습니다 자 바로 돌아가죠 무수 꽉 채우고 여기죠 자 먹구요 고대운전 불지르고 불지르고 자 무난하게 먹죠 핵 날리네요 나이스 샹 이번에 핵 진짜 깔끔했어요 자 원시 위탱은 지금 29기네요 인구서 40명이네요 단점 근데 공격력 많이 없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끊었네요 이제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왜 때리고 싶으냐 이거 때리면 끝나요 어차피 77오버 두기 이상이잖아요 한기 뽀개지면 그냥 바로 끝나는데 아쉽네요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거죠 딱 30분에 맞춰본 맵이라 이게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야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응 하.. 대학가 제가 많이 키웠습니다 요번에 8랩 될까요? 아마 모르겠는데 아 이번주 도룸별 안 깼어야 되는데 하.. 그래야지 지레인어랑 같이 하는건데 진짜 미탈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당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적격질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앵 바방 하.. 8랩이다 하.. 지금 보시면 통계보시면 제가 훨씬 많이 잡았죠 네.. 70분 네.. 1랩도 좋구요 슈퍼 1티어요 일단 뮤탈이 사기에요 뮤탈이 너무 사기에요 거대온 정도 먹어요 거기다가 인구수는 사지만 비용도 싸고 부활이 1분 알타 예전 예전 느낌 나요 초상화요 워치에스트 살까? 아 워치에스트 살까요? 대학가 올리는데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이거 살만하거든요 이제 미리 살걸 자 그럼 저는 좀 쉬었다가 워치에스트 사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려는게 이거거든요 오래 걸려 3시간 했네요 3시간 8랩이고 15랩까지도 경험치 많이 되니까요 만천원 밖에 나니까 하나만 사가지고 경험치 올리면 되죠 나중에 또 싸질거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